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최상정 최상정처럼 네 호울로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정 여우까지 어디야? 어디 호우까지 네 네 최상정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는 한국에서 400명이 다시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들려드린 곡이 이번엔 저희가 서울밤이라는 노래로 컴백했습니다 서울밤 노래 어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호텔에서 찾아서 굉장히 빨리 공연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오늘 헤매텍독팀의 신난한 노래를 하셨으니까 저희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헤매텍독팀에 모여서 여러 개의 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노래입니다 이번 신곡이죠 저희는 다음 노래입니다 바로 창조군이 작곡 작산로예요 그리고 작곡 작지 바로 놀연죄이라는 노래인데요 노래가 굉장히 신난한 노래 다 같이 놀셔도 돼요 네 그러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노른자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